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시간이라는 건 나 알지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만나길 기다렸어 잠시 후면 별들이 쏟아지고 강물이 솟구치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 내일 밤에도 우리 여기서 만나 못다 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잠시 후면 별들이 쏟아지고 강물이 솟구치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 내일 밤에도 우리 여기서 만나 못다 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고통이 솟구치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 나 이제 금지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